여수경도의 1조 원태 복합리조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.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셋은 경도 골프장과 콘도 등에 대한 운영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위한 골프장 등록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미래셋으로 관리권이 이관될 예정입니다. 미래셋은 올 상반기 내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9년까지 1조 원태 복합리조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. 미래셋은 올 상반기 내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있습니다.